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.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최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. 또 방송산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,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즉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